쥬미님을 소개합니다 하수 쥬미 쇼 서세요 이거 아니래 이거 아니래 이거 아니지만 그냥 부른다 쥬미님 멋있다 시내 program idak dock 유명히 우왕 지도맺기 친똥을 오늘 생활이 내가 쿨쿨 칫도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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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진 이 밤을 걸으며 아다의 추측을 막아주고 말없이 머리를 치고 칫도배 칫도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클러니아 영화 풍선과 풍선의 필요성 빌려 내길 원하네 칫도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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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한감차 함께 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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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문경 줄산 케이블카바 멋지게 왕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아리랑으로 제가 괴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리랑이 다 아시죠? 네 자고로 우리 소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주셔야 되죠? 그렇죠 역시 최고십니다 추임새남 열심히 해주시고 후렴구를 잘 따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거죠? 네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큰소리로 함께 해주시면은 아마 줄산 케이블카가 무사히 완공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거죠? 네 네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?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리채요 소리채요 아중간의 동백은 구경자리 살풀 나무 정자들과 만나보네 다같이 아리랑이 이슬기 이슬기 야하자리 아중간이 이오기 아중간이 만나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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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슬기 이슬기 만나보네 아중간이 이슬기 이슬기 더 크게 아리랑이 이슬기 이슬기 시리 시리에 아라리오 아이아리 고개 아이아리 시리 시리에 아라리오 여러분 갑자기 좋아 좋아 아이아리 시리 시리에 아라리오 아이아리 아이아리 이고 오게 너 너 잘하십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포옹을 잘 해주셔야 왕궁날에도 저와 서진이가 초대될 수 있어요. 여러분 어떻게 같이 해주실거죠? 네 고맙습니다. 다음 곡으로는요. 제가 작사를 해보았습니다. 문경씨 홍보대사로서 너무나 큰 감사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껴서 박상우 선생님께서 곡을 만들어 주셨는데요. 작사를 맡겼더니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주니가 한번 써보았습니다. 여러분들 같이 좀 해주시고 홍보중 많이 해주세요. 아시겠지요? 네 고맙습니다. 한번 들려드릴게요. 박달나무 그늘 아래라는 곡입니다. 박상우 선생님 박상우 선생님 박상우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. minimum nossas 울파도 그 날은 하늘밤이 우리의 남아 하늘은 그 날은 우리 옆에서 만나면 사랑을 찾아 그 날 찾아서 군별에 찾아왔다네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우리의 남아 소원의 길을 확대하올 그 날은 우리의 남아 우리의 남아 우리의 남아 우리의 남아 우리의 남아 우리의 남아 고맙습니다 간다 간다 왜 애콜하네 오늘 출발 노래가 아주 오랫나라 훨씬 신나 보이네요 네 다시 출발이네요